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바이오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을 제가 매일매일 찍고 있는데요.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고 물어봤을 때 이 바일로시밀러 바일로시밀러 그 의약품에서 상당히 돈을 잘 버는 회사다. 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램시마, 그 다음에 이 트록시마, 그리고 이 램시마 SC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호주마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 중화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게 지금 임상 이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중으로 적어놓을게요. 이 중화학체 치료제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코로나, 코로나19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미 제가 알기로는 10만명분, 10만명분을 생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만명분을 만들고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3상이 통과가 안 돼서 팔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3상까지 무사히 잘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이 약이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모더나, 그 다음에 카이자, 그리고 아스트라, 제네카라고 하는 이 3개의 회사가, 이 회사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고 이 중화학체 치료제는 치료,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신은 뭐가 되냐면, 백신은 예방,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라고 하는 거는 걸린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셀트리온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여기 휴미라 휴미라라고 하는 게 지금 있고요. 휴미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졸레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골다긍증 치료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레어는 이 글로벌, 글로벌 임상 3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틴 역시도 이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FDA 허가 신청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이 스텔 나라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게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 2023년부터 미국부터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계속해서 셀트리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이 3사 이 3사가 합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3사 합병설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40만원 현재 고가가 40만원인데 40만원이 과연 고점일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게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때 이 40만원도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다. 내년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는 들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5,488억원 영업이익이 2,453억원 단기순이익이 1,758억원인데요. 작년 3분기와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지금 모두 올라가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44% 부채 비율이 38%로 부채가 거의 없다. 당자비율 225% 안정적이다. 거기다가 유보율도 2,394%로 지금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재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거기다가 뭐 주가도 잘 가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7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이 잡혀있기도 하네요. 7원이면은 뭐 안 받나 안 받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주가 자체가 35만원이라서 이 그 뭡니까 이 개인들이 산다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아도 한주에 7원이면은 뭐 거의 거의 뭐 안주는 거랑 주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게 고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밑에 보시면 AP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날짜별로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맨 앞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의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개장했습니다.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시간 9시 1분에서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주를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